아 진짜요? 그럼 지금 어디로 옷 갈아입으러 들어갈까요? 여기 가자 시간이 안나는데? 야, 갈까 시작하면 안 돼? 어! 아, 좋아 일단 공연해서 아, 됐어 네, 서 어, 네, 서 어, 네, 서 아, 빨리 가요 이 형이 내 대단한 거 같아요 얘들이 좀, 얘들이랑 안 돼 얘들이 좀, 얘들이랑 좀, 얘들이랑 좀, 얘들이랑 같이 야, 얘들이랑 같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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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자! 진짜, 형 나 한 번 가요 야, 너는 싸움 좀 가라! 가자! 니 가야, 내가 가잖아, 같은 참들 아니야, 아니야 앵콜, 앵콜 오케이 파이널 콘에서 내가 진짜 오케이 얘 안 가요, 계속 다음에 또 뵈요! 살아났는데요?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Abby! Would you like to put it in the air? Thank you, Abby! It's clear that the main air thing is not clear, but... It doesn't look like the air thing is not clear Are you perfect? Take it out! It feels so clean! It doesn't look good at work It doesn't look like the air thing is perfect You got it! How can I do it, Abby? I'm like, man.. I'm going to meet you. I'm not ready for you, Abby.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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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꽃게? 역시! 형! 제가 형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형한테 뽀뽀 받아야 되는데 뭐라요? 형한테 형을 먼저 찾은 사람을 뽀뽀받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싫어. 저도 싫습니다. 우와! 저 꽃게 있어! 김일씨, 랩몬차를 찾은 것 같은데 뽀뽀 받았나요? 거절하였습니다. 괜찮소! 마지막이라 하여도 괜찮소! 다른 여인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디 가지 않을더니 괜찮소! 받은 사랑 다 갚을 때까지 어디 가지 않을 터이니 괜찮소! 끝이요! 하하하하 아이씨! 아이씨! 남준이한테 말을 못 해가지고 사ыч학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작! relaj 일본에서 배웠잖아 일본 대학 준비 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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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윈이다 씹고 샤워를 길게 해야 돼 샤워를 길게 해야 해 저희 샵에서는 발바닥 맡아 kitchen 와 형 다이빙 진짜 아프게 떨어졌다 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형? 와 진짜 웃기다 이 형 이제 비 파트입니다 난 왜 웬 난인데? 미안합니다 야 하하하하하하하 아 가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하하하하하하 너 공연 진짜 잘 웃기다 하하하하하하 너 공연 되게 씩씩하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너 공연 되게 씩씩하여 그래서 네 볼 자고 있어 아 아니야 그것보다 좀 더 과해야 돼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내가 너한테 칩찝 퍼프냐고 했잖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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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씌워둬 야 씌워둬 빨리 가 야 재이 형 야 재이 형 진짜 재이 형 미잖아 재이 형 미래 재이 형 진짜 재이 형 지고 가 나 몇 번은 여기 도착했다 다시 돌아가는 거야 나 도착했을 때 빨리 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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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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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깨! 으아악! 으깨! 문제 좀 내봐요! 으아악! 뭐 하는 거야? 으아악! 으아악! 뭐 하구요? 맨날 불다먹고 땀 뻘뻘기면서 진짜 좋아요. 이거? 그냥 가도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 한입만 먹으면 좋겠어요.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매운데? 하나도 안 매운데? 하나도 안 매운데? 어떻게 경기 딱 끝나고 바로 다 갔어요. 이상한데? 와우! 오늘 공연도 끝났는데? 옷! 침! 어이ㅔ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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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Care in the day 김민아 주의 하나 제왕! 아하! 어후 지민이가 어부지리로 나 무조건 알 것 같은데 지민이 1등하고 진짜 웃기겠다 지민이 1등 없을 때 옷이 강아지같아요 한국의才能も情熱も 지민さ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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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쳤어 지민さん まだ歌のコーナーじゃないですよ 야 그걸 왜 지민아 얼굴 뜯지마 지민 씨 빨리 씻을거지 지민아 손넬 나왔어 여러분 손넬 나왔습니다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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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 이제 선물이 이거 너무 엄청난거 아니야? 저거 아니죠 이거 형이 뭐라고 했어요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정말 그 뜻 그대로 받아들였구나 뭘 받은 친구야 형님 형님 고맙다 저를 받아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고맙다 역시 지민이 밖에 없어 야 진짜 별걸 다 아죠? 정말 정말 너무 귀여워 침침이 같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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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한번 선물 뜯어주세요 이렇게 뜯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주어 뜯으면 되나? 어떻게 뜯지? 선생님 축구해요 어 야 고맙다 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지민 하시면 더 귀여운데 장관 한 번 더 자 한 번 더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귀여워 미이이이이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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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